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물건법이죠 물건법에 대한 조문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조문을 가지고 정리하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조문도 일종의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조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물건법에 관한 조문을 볼 겁니다 자 먼저 16페이지 보시면 98조부터 볼 거예요 원래는 98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범위가 아닌데 그래도 물건법과 관련되어 있는 민법정책조항이니까 보는 겁니다 자 98조입니다 자 물건이 뭐냐? 자 이걸 왜 보는 거죠? 물건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개념부터 봐야죠 본법에서 말하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책상, 의자, 건물, 토지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뿐만 아니다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뭐로 들어가는 거죠?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99조입니다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인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들은 싹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고요 부동산 아닌 것들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백조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참 잘 나오는 조항인데 자 우리가 부합물이라는 거 아시죠? 부합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죠 합성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물이라는 말은 주된 물건 종물이라는 말은 종된 물건이거든요 근데 종물은 부합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가 가능하긴 해요 분리 못하면 부합물이고 분리가 가능하긴 한데 분리해봤자 경제적 의의가 경제적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게 뭐죠? 종된 권리인 것처럼 주된 물건, 주물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종된 물건, 종물이라고 하고 분리는 할 수 있는 거다 분리를 아예 못하는 것은 부합물인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고 타이어가 뭐예요? 중된 물건인 거죠 이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죠 이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백조의 의미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말은 구합되면 안 된다는 말 불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위해 구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인데 구속했죠? 불가 가능해야죠 불가 불가능하면 뭐죠? 부합물인 거 이왕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자동차가 팔리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소유의 중요한 것은 이 백조 이왕이 임의 규정이라는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특이 없으면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 특이하고 다르게 저당권에서도 쓰이는 개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갑니다 다만 특이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1조죠 자 과실입니다 일단 101조 1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의 용법 위하여 수치하는 상출물 이거 우리가 천연 과실이라고 하고요 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이거 우리가 법정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 불러서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게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사과나무에 사과 같은 천연 과실이 있고 이자 차임 기계와 같은 법정 과실이 있다 이런 천연 과실이든 법정 과실은 누가 갖느냐 백의족이랑 천연 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치할 권리자에 속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치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때죠 따라서 사과나묘 사과나묘라면 사과를 딸 때 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 수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면 새끼가 태어날 때 선의라면 과실 수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 법정 과실은 수치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해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과실은 선의 기간 동안 법정 과실을 수치하게 되는 거예요 185점 자 물건 법정주의죠 쉽게 말하면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입니다 읽어볼게요 배타적 권리인 물건을 당사적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면 공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등기부를 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의 종류가 수천 개 수만 개라면 등기부로 공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류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하는 이미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종류와 물건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따라서 명령 규칙 등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국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죠 물론 동산의 양도담보가 시험법인 아니겠죠 부동산이 아닌 그래도 세 가지 국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조 187조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186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187조 거든요 자 186조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기네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건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 지문 중에서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180조 뭐겠습니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80조는 뭐가 아니라고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상속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등기 없이 물건을 취득합니다 상속의 포괄 승계죠 따라서 포괄 유증과 회사 압병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공용징수 수용을 말하는 거죠 강제를 받는 거죠 판결인데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는 판결 물건 변하는 판결은 규제에 나와 있는 것이 뭐만요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제위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유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언제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처분해야 되는 거 이게 182초 단서죠 다시 말하면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 행위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을 취득한 후에 처분하려고 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한 거 예외는 뭐가 있습니까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명백히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둬서 점유취득시효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빌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예배를 규정하고 있다 까지 정리하십니다 191조입니다 혼동이죠 혼동 물건 부추고 당근이 금방 끝나죠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뭐라도 하나를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아 난 조문이 좋다면 조문만 공부하시면 돼 조문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시험 밖에 가는 데 지장 없어요 부족한 거에요. 그러면 제 강의 초핵심류학 강의 그걸 끝내겠다 그러면 그거만 집중해서 내 것을 만들면 굉장히 시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는 기초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그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를 선택해서 양의 정을 선택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헌동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게 뭐죠? 헌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헌동인 거죠. 191조 이랍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하는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죠. 예유가 있죠. 두 가지인데. 첫째 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죠. 다시 말하면 이 전세권이 다른 사람 앞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그 물건이 다시 말하면 소멸될 물건인 거죠.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죠.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또 예고가 있죠. 소멸될 권리보다 수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1순위가 갑앞으로 전세권이 있고 2순위가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습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거면 생길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갑이 이 저당권도 중복해서 같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굳이 이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지가 돈을 안 갚는다 그래서 경매해봤자 지지상권을 이 경매해보니까 따라서 이때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 악. 전황의 규정은 소유권이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그렇죠? 소유권이의 물권 지상권이죠.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저당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설정된다.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에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권리가 모두 갑에게 기속되는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권리성질상 혼동되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3항 점유권은 다른 권리가 독립된 물권으로서 그 양립이 가능함으로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가 있죠? 광호권이죠. 우리는 점유권 광호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점유권이 나오죠. 자, 192조입니다. 점유권이 괜히 뭔가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조심할 것은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인 본권과 부위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 정당화시켜준 이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입니다. 항상 점유권은 본권과 부위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어떤 이유든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되겠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점유권을 기한 반환충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느냐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순간 점유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습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충구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와여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근구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점유권을 기한 반환충구권을 이유로 점유권을 돌려받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되지 않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이 되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자, 193조입니다. 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요? 153조 점유권은 상속이 됩니다. 195조입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읽어보면 가사상 뭐가 떠올립니까? 가정부 파출부가 떠오르시나요? 영업상 뭐가 떠올립니까? 점원이나 알바생이 떠오르는 거죠. 기타 유산관계와요. 타인 다른 말라면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유 보조자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할 거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구제권은 인정해야 되지만 점유권이 없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건을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물건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사이죠. 자, 간접점이죠. 반대집니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대구 시사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이게 뭐라죠? 점유 매개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점유 매개의 관계라는 말을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임대차로 바꿔서 이해하십니다. 임대차 등의 점유 매개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달려 그러면 임대인처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간접점유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간접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만합니다. 물건적 청력의 상대방 점유자이어야 한다. 직간접을 불만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한다. 직간접을 불만합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직간접을 불만합니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요. 196도입니다. 점유권의 양도는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기고요. 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저물 반환총으로 양도의 규정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범위가 아니라도 그래요. 이거는 동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2항은 나 점유계정에 뭔지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설명 안 드릴 거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197조죠.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197조 1항이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이게 뭐죠? 자주 점유입니다. 선입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와 선입 평원 공연은 추정이 돼요.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항상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무과실은 뭐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는다. 이항입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그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개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추정이 아니라 먼저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이 시점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기시로 소급해서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기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점 갑이라는 사람이요 15년을 점유했고요. 그걸 승계받은 을이 추가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선이고 갑은 악이에요. 일단 첫째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 악의가 승계되기 때문에 을은 악의 20년이 되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5년이나 악의의 20년이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199조 이란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로 주장할 수 있다. 이왕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 악이다 과실이다 폭력 능이다 이런 점유도 승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선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무슨 조선일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야 되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법은 요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종을 해줍니다. 108절 198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종이 되는 겁니다. 20년간 점유를 매일매일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양시점만 입증하게 되면 계속한 것으로 추종이 되는 겁니다. 자 200조입니다. 중요한 조문인데 일단 메모를 하자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이죠. 여기서 권리에다가 동글뱅글 조사걸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합니다. 예로 기억하자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꼬질의 안경은 저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소유자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요?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유의하실 것은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조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국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랍니까? 동산에 하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게 됩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자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뭐에 하나서요? 동산에 하나서.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점유자의 과실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점유자와의 과실에서 20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다음 주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문정리 특강이 끝날 거니까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빠져봐서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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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